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나갈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신임 의장에는 장현국 의원이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진용복 의원과 문경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승 기자입니다. 경도회는 제345회 임시회 1차 본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는 제적의원이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의원의 성명을 직접 기재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장 선거에서는 제적인원 141명 중 124표를 얻은 장현국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장현국 신임 의장은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넉넉한 인품과 강직한 성정으로 의원들에게 두터운 심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민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사랑 중심, 민생 중심의 가치가 더 많이 실현되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고, 의원님들께는 의정활동이 더 잘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신임 의장은 제10대 의회 후반기 목표로 참여 존중과 소통 공감, 도민 중심을 꼽았습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진영복 의원과 문경 의원이 각각 121표와 116표를 확보해 후반기 부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경기도회는 오는 10일 제10대 경기도회 의장단 전후반기 2추임식을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12개 상임위원장 동시선거는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